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액의 비유동부체 중에서 사체의 두 번째 영상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사체는 지금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체 1에서 학습하시고 이제 2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72페이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는 사체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발행가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자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할인 발행을 하거나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이 있죠.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도 있어요.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결산 과정을 통해서 이자비용화 되는지, 결국은 할인이든 할증이든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이자비용이거든. 근데 그 이자비용을 매년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이자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감가, 가치의 감소분을 상가, 기간이 경과되는 시점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거죠. 그게 할인 발행 차금도 상가기라 부르는 거예요. 대신 얘는 무슨 이름으로 비용되냐, 이자비용으로 비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때 이 이자를 우리가 이자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얼마에 몇 퍼센트가 붙어야 이자가 나오겠죠? 이때 이 이자는 사체를 발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이자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보면 액면상의 조건, 표시이자율. 표시이자율을 다른 말로 액면이자리라고 불러요. 근데 표시이자율은 내가 상대방에게 약속한 이자 지급액에 불과하죠. 사실은 나는 얼마의 이자를 덜국은 부담하게 되는 거냐, 낮게 발행됐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내가 진짜 부담하게 된 건 시장이자율이 고려된 상태도 사체가 발행됐기 때문에 내가 부담하게 되는 건 시장이자율이거든. 그러면 내가 매년 인식해야 되는 이자는 표시된 이자율입니까? 시장이자율입니까? 당연히 시장이자율인 거예요. 내가 이자라고 하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건 내가 진짜 부담한 이자를 구하고 싶은 거지. 내가 돈을 주는 이자만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자는 시장이자율을 고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얼마에다가 시장이자율을 곱하냐. 우리가 사체를 발행할 때 여기 이제 할인 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개념을 이해하면 표딱지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표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긴 하는데 자표 안 만들고 그냥 여기다가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발행된 가액이 95,196원이래.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이 사체는 10만 원에 갚아. 그 얘기는 내가 이번 연도에 인식해야 하는 이자는 10만 원의 이자입니까? 아니면 이 금액의 이자입니까? 당연히 이 금액의 이자죠. 여러분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만기 때 갚으면 돼요. 이 금액이 내가 현재 채권자들에게 받은 대가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라고 하는 사체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할 때 내가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얼마를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지? 아주 심플해요. 네가 그때 발행했던 금액이 얼마야? 발행했던 금액이라는 말은 네가 돈 받은 거잖아. 그렇죠? 사체를 발행했다. 뭐죠? 빌렸다 이 얘기죠. 얼마 빌렸어? 95,196원 들어온 거잖아. 이 시점에.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이 돈이 들어왔냐? 액면상의 이자와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이고 결국은 어떤 이자율이 적용된 이 금액이 되는 겁니까? 시장이자율이 적용된 금액이겠죠. 그러면 그때 발행된 금액에 시장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내가 이번 연도에 인식할 이자인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뀐다는 거죠. 뭐가 바뀌냐? 그러고 나면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갚을 돈이 바뀌어. 또 바뀌어.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1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공부하시는 거야. 이 과정. 얼마로 되니? 얼마가 되니? 마지막에 10만 원 되겠지.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살인발행차금은 이자 비용에다가 집어넣고 할증발행차금은 이자 비용에서 깐다. 그것을 우리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돼서 10만 원에 갚을 거고 나는 지금 9만 5,196원에 발행했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이가 4,804원이었는데 이 금액이 밑에다가 줘야 되나? 4,804원이었는데 그 4,804원은 X1년에 이자 몇 프로? X2년에 얼마? X3년에 얼마? 그래서 3년간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금액이 이게 사채할인발행차금이죠? 그런데요. 이 금액을 나누기 3을 해야 될까? 나누기 3을 해가지고 땅땅땅 똑같은 금액으로 쪼갤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정액법인 거야. 그런데 똑같은 이자로 나누는 게 맞나? 여러분 이자라고 하는 금액은 지금 내가 상환해야 될 금액의 이자율이 매년 상환해야 될 금액이 움직이는데 내가 부담하게 되나? 이자가 동일해요? 지금의 만 원과 전년도의 만 원이 같아? 다 다르잖아. 그리고 현재같이 할인한 거잖아. 그러면 이 금액이 매년 일정하게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 맞느냐? 정액법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럼 무엇을 고려하냐? 네가 시장 이자율이 적용돼서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시장 이자율을 적용한 방법을 선택해. 그것을 시장 이자율이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쉽게 얘기했을 때 유효 이자율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이자율과 같다. 일단은 같다. 여기까지 같다. 그래서 유효 이자율 법에 의해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상각하고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이자는 항상 유효 이자율 법만 인정해요.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이자를 인식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점차 바뀌겠죠. 여러분 이자가 점차 감소할까요? 이자는 점차 증가할까? 이때의 금액과 이때의 금액이 다르겠죠? 언제의 금액이 더 클까요? 얘가 더 크겠죠? 커지겠죠? 그러다가 10만원 되는 거야. 그러면 원금이 증가되면, 갚아야 하는 원금이 증가되면 부담해야 되는 시장 이자율이 적용된 이자 비용은 점차 증가하겠지. 짠짠짠 이런 식의 모양으로. 4였다가 5였다가 7이 된다는 식인 거죠. 즉 그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 오히려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과 유사하다. 그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 유효 이자율 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 95,196원은 시장 이자율을 고려한 발행된 가액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95,196원에 들어왔고요. 할인이라고만 적을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4804이고 대변에 사채는 액면가액이 10만원이야. 이게 이제 이자 12%가 적용됐을 때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이 4804원을 가지고 12%의 이자를 적용해서 상각을 하면 똑 떨어지거든. 똑 떨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럴 수도 있다고 그랬죠. 사채를 발행할 때 처음에는 할인 발행 차금이 4804원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발행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주식을 발행할 때 증권사를 통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묶어서 사채 발행비라고 불러요. 사채 발행비가 발생되면 내가 95,196원 들어오다가 차감되고 들어오거든. 그러면 결국은 발행되는 가액이 95,196원이 아니라 1,000원이 차감된 94,196원에 발행된다니까. 무엇 때문에? 사채 발행비 때문에.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이 기존에 4804원이었던 금액이 달라지고 얼마가 되냐면 5804원이 돼. 이게 결국에는 내가 현재 발행된 가액으로 픽스가 돼. 그런데 문제는 이 5804원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건데 이게 시장 이자율 12%의 이자로 삼각하면 되겠냐 이 얘기죠. 12%의 시장 이자율로 삼각하면 똑 떨어지는 금액은 예죠. 그리고 4804원의 할인 발행 차금이라면 똑 떨어지죠. 이유는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야. 사채 발행비가 1,000원이라도 붙으면 내가 부담하게 되는 이자가 실제로는 12%보다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당연히 높겠죠. 12%의 알파의 이자를 더 부담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가치가 1,000원보다 적게 들어왔고요. 할인 발행 차금의 금액이 1,000원이 더 높게 측정됐으니까 이게 결국은 이자거든. 그 이자는 3년간의 이자인데 4804원에서 5804원이 됐으니까 내가 부담하는 이자율은 달라졌죠. 그 이자율을 지금부터 뭐라고 하냐? 그것을 유효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것을 유효이자율. 그 유효이자율은 우리가 원가회계에서 공부했던 내부수익률 IRR과 동일한 개념인 거야.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5,804원이 내가 실제로 발행되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가지고 이자율을 다시 산정하는 거죠. 재산정해서 구하는 거야. 이 유효이자율은 누가 구하냐? 실무자들이 구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 회사가 부담한 거니까 나밖에 몰라. 이것을 구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거를 엑셀 가지고 구하면 그냥 풀려요. 엑셀에서 IRR 해서 내가 현재 현금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분석을 집어넣어주면 알아서 엑셀이 몇 퍼센트의 이자율이 나오는지가 바로 구해져요. 이거는 나중에 재경관리사 공부하실 때 원가회계 공부하시면 그때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 그러면 결론은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에 이자를 시장이자율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쉽게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자꾸 이걸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유효이자율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이자율을 포함하는 거죠. 여기다가 뭘 부담한 거야? 사체를 발행하는 비용을 포함한 것을 다시 이자율로 만든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 유효이자율. 왜냐하면 이 금액을 3년간 쪼개려면 얘를 가지고 쪼개야지. 얘 가지고 쪼개면 얘가 벙 뜨잖아. 그치? 천 원이 빠지잖아. 얘를 포함해서 내가 진짜 부담하게 된 이자. 그걸 가지고 3년간 쪼개기를 들어간다. 그게 유효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구하는데 이 유효이자율을 알려주지 않으면 풀지 못하고 두 번째, 사체 발행비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똑 떨어지지 않고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동일하다는 전제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할인 발행했을 때 처음에 이제 95,196원에 발행을 했어. 그리고 실제로는 유효이자, 시장이자율은 12%고 우리는 지금 유효이자와 시장이자율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표시이자가 10%래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구하냐면 위에 나와 있는 유효이자율 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이 흐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저는 만기가 되면 10만원의 사체 만기가 되면 액면가액, 10만원을 상환할 거긴 하지만 저는 지금 10만원의 사체가 95,196원에 발행됐어요. 자,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금액에서 나 1년이 경과됐어. 그러면 X1년이 경과됐을 때 내가 인식해야 될 이자는 얼마인가? 발행된 가액은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이 적용된 이자가 내가 실제로 인식해야 되는 이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95,196원에 12%를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11,423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내가 인식할 이자라니까? 근데 내가 인식해야 될 이자는 예지만 내가 지급해야 될 이자는 얼마죠? 항상 액면가액에 약속한 이자가 액면이자였잖아. 그게 만원이었죠? 이거는 바뀌질 않아. 이건 고정이야. 픽스야. 그러면 이것을 차감했을 때 나오는 금액 있지? 이걸 차감해서 나오는 금액. 이게 할인발행자금의 상가객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전 이게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구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이게 회계처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회계처리를 제가 위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잠깐 이거 지우고. 먼저 이렇게 구했죠? 그럼 분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위에 할인발행자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X1년도에는 사체가 10만원 걸어놨죠? 그리고 현금은 95,196원 들어왔죠? 할인발행자금으로 4,804원을 분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할인발행자금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예. 자 이 할인발행자금이 이제 그 년도 X1년도 딱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분개가 어떻게 가냐면 이게 내가 전체 이자로 인식할 비용인 거야. 얘가 무조건 이자 비용이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대변에 뭐가 나가냐. 매년 약속한 이자 만원은 꼬박꼬박 줘야 돼. 현금 만원 나간다. 그러면 1423원이 뭐냐. 할인발행자금에서 죽을 금액. 그게 할인발행자금 1423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가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개하죠. 이렇게 분개하면 제가 장부 잠깐 만들어 볼게요. 자 BS 이게 이제 이쪽이 자산이고 이쪽이 부채야. 사채는 죽었다 깨도 액면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할인발행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처음에는 4,804원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얘가 원래 얼마였냐면 9,5,1,9,6이었다. 근데 이번 연도에 붕괴가 되는 순간 4,804원에서 1423원을 차감했죠. 그럼 차감한 금액이 할인발행자금 란에 붙겠죠. 그럼 얼마가 붙냐면 얘가 작아져. 얘가 작아져서 3381가 붙어. 이렇게 얘까지 반영했을 때 그러면 3381에 10만원을 차감하면 9만 6,619원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1년이 경과되고 난 시점에 지금 현재 사채에 상환하는 장부상의 가액인 거야. 너 지금 사채에 장부상이 얼마 있어? 9만 6,619원 만약에 누가 와서 똑똑똑 지금 사채에 돈 있으면 갚을까요? 물어보면 지금 시점에 얼마 갚으면 돼요? 장부상으로. 얘 갚으면 되는 거야. 현재 사채 발행가액은 얘가 된다는 뜻인 거지. 자 그럼 이거 지우고 두 번째 년도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년도는 이 금액의 12%지. 그냥 언제나 이거야? 아니잖아. 얘는 바뀌었지. 1년 지났잖아. 그러면 이자율을 다 반영한 상태에 사채의 진짜 현재 가치는 9만 6,619원이고요. 그 금액의 시장 이자율. 내가 진짜 부담하게 되는 시장 이자율은 1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 곱하잖아? 그럼 얘가 나온다니까. 1,1,5,9,4 근데 나는 매년 10%의 액면상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기로 했거든. 그럼 이게 나머지가 뭐냐? 먼저 준 이자. 그 먼저 준 이자의 이름이 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상가객이 되는 거고 이게 그대로 분계상에 가는 거야. 이게 X2년에 인식해야 하는 나의 두 번째 년도의 이자. 여러분 이자라고 하는 게 복리이자가 붙잖아.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원리금에 또 이자가 붙고 그럼 이자라고 하는 게 매년 같아요. 매년 달라져요. 매년 달라지죠. 상환하지 않았다면 부채는 계속 증가할 거고 그러면 이자도 당연히 매년 증가하지 않을까? 지금 증가하는 거 보여요? 11423 11594 바뀌었죠? 그런데 매년 만 원은 또박또박 줘. 그럼 나머지가 뭐야? 1594 이 1594가 뭐냐? 먼저 준 이자. 나 상대방한테 먼저 줬다 이 말은 사채 10만 원짜리 발행할 때 이거밖에 안 받았잖아. 그럼 이건 뭐야? 안 받았지. 안 받았다는 얘기는 먼저 안 받은 거잖아. 먼저 준 거니까. 먼저 이자를 준 거예요. 그 먼저 이자를 준 것 중에 이번 연도에 이자 비용으로 대체할 금액은 1423였고 X2년도에는 1594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X3년도 기초 시점에 사채 능금은 얼마가 돼 있을까? 사실은 이 금액에다가 얘 더하면 되거든. 966 아이고 96619에다가 차감하면 되는 거니까 합세 안 하면 얘가 98 2하나 3이 되거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12%를 때려보세요. 11785.56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10만원에 10%의 이자를 반영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1785 56인데 이제 마지막에 이 금액은요.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마지막에 원 미만은 절사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셔야 돼. 원을 어떻게 가냐면 98 2하나 3에서 10만원을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차감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1787이니 아 이 금액은 원단위가 똑 떨어지지 않으니까 얘는 1787로 마무리하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나머지 금액으로 조정하는구나. 마지막에 마지막 연도에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렇게 해서 상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연도에 다시 마지막 분개하면 11785가 아니라 11787로 마무리하고 이 금액으로 그리고 나서 현금의 만원은 똑같이 지급되고요. 할인발행차금 나머지 잔액이었던 1787을 대변에 반제하면서 사채 할인발행차금은 4804에서 처음에 1423 두번째 1594 마지막에 1787 다 죽었죠. 그리고 할인발행차금은 빵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만드는 게 유효이자율 표가 되는 거예요. 유효이자율 표.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표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 분개를 잠시 또 한번 보고 분개를 하는 것도 여러분 시험에 곧잘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그래 그리고 세모익으면 이거 내야 돼. 획일급하고 너무 똑같으면 안 되잖아. 그치? 자 위로 올라가 볼까? 자 이게 지금 아래쪽에다가 만들어낸 표가 위에 나와 있는 이 유효이자율 삼각표라는 양식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초에 95,196원이지 거기다가 12%를 곱해 그게 내가 인식할 이자거든. 1, 2, 4, 2, 3. 근데 만연이라는 이자는 표시이자 매년 지급하는 이자는 액면상의 10만원에 10%의 만원이죠. 얘는 늘 만원이야. 그러면 3년간 얼마 이자 주는 거야. 토탈. 3만원의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상가객이라고 불러. 그게 할인발행차금 상가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말이 얼마가 되냐. 9만 6,619원이 되지. 그게 그 다음 연도 기초가 되는 거야. 다시 12%를 곱해. 그럼 1, 1, 5, 4가 돼. 만원을 빼. 그러면 1, 5, 4가 돼. 그러면 그 금액이 반영된 상태에 기말에 남아있는 장부가액은 9, 8, 2, 1, 3이 되고 그 금액이 기초장부가액이 되는 거야. 마지막에는 끝수 조정해서 1, 1, 7, 8, 7로 마무리해서 만원을 차감하고 1, 7, 8, 7을 상가객으로 구하면 마지막에 다 죽고 나면 얼마만 장부상에 남습니까? 10만 원만 띵 하고 남겠지. 그러면 3년 지났으니까 나 얼마 갚으면 돼? 10만 원 갚기도 했잖아. 액면가에 10만 원 갚으면 끝나는 거죠. 자, 이 표 딱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효이자율표 상가표라고 부르는 거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이거 만들 필요 있나요? 저는 세무 2급 정도 시험에서 이거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이걸 이해하면 되잖아. 이 과정을 이해하면 되니까. 그치? 자, 여기까지 이건 지웁니다. 지우고 이제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사채를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의 흐름을 좀 볼게요. 맨 처음에 X1년도 1월 1일에 이 시점이죠. 이 시점은 사채는 10만 원이고 4804가 사채 밑으로 들어가서 장부상의 가액은 95,196원으로 출발을 해. 그런데 X1년도 두 번째 이 회계처리가 들어가면 할인발행차금은 그만큼 감소하죠. 1423이 감소하니까 장부가액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지? 그 다음 연도에 1787만큼 또 할인발행차금을 죽여 그러면 장부가액은 또 증가하죠. 자, 마지막 X3년도 12월 말일이 되면 어떻게 돼? 할인발행차금 다 죽었잖아. 1번, 2번, 3번 다 죽었죠. 그럼 어떻게 돼? 10만 원만 남죠. 우리가 사채를 만기가 되면 10만 원의 액면가액을 상환한다고 했죠. 사채는요. 만기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액면가액 갚아요. 이거는 원리인 거야. 그런데 중간에 갚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생길 뿐이지. 이게 할인발행차금에 삼각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할인발행차금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현금의 지급액은 매년 같아요. 그쵸? 얘는 똑같아. 뭐가 움직이냐면 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삼각액이 요금액 죽어나가는 금액이 매년 어떻게 돼? 매년 증가하죠. 그럼 봐요. 만원은 고정인데 얘가 매년 증가하니까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하지. 그러나 사채에 대한 액면이자 표시이자에 대한 만원이라는 금액은 그대로 고정적이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3만원에 이 금액을 포함한 3만 4천 8백 4원이 3년간 내가 인식하는 토탈 이자 비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만원은 매년 주고 4천 8백원은 먼저 준 거지. 그치? 먼저 돈을 안 받은 거니까. 먼저 준 거. 자, 이런 개념으로 할인발행차금을 조금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부가액은 매년 어떻게 돼? 매년 증가하지. 10만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할인이었어요. 그러면 할증은 어떻게 가냐? 할증은 8%의 시장 이자율이 적용됐어. 나는 10%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이가 나는 2%만큼이 뭐냐? 오히려 장부가액이 할증 발행됐단 말이야. 이 금액이. 그러면 아까 했던 그 표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기초의 장부가액이 예정? 그러면 나는 얼마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는 자인 거야. 8%. 그럼 8%를 곱하면 얘가 되겠지? 거기서 만원이라는 이자는 꼬박꼬박 주죠? 그럼 오히려 얘는 삼각이라고는 말하지만 할증 발행은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환입이라고도 불러요. 얘가 이자 비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얘가 어떤 식의 붕괴가 일어나냐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야. 처음에 105, 105, 154이 발행했어. 근데 사체는 할증 발행됐던 거죠. 5,154원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말이 됐어요. 내가 105, 154에 8%를 곱했더니 내가 진짜 부담하게 된 나의 실질적인 1년간의 이자는 8,000원이 나왔어. 그런데 나는 매년 만원이라는 이자는 꼬박꼬박 주죠. 그럼 나머지 차별에 뜨는 금액이 뭐야? 할증 발행차금의 상가객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보면 105, 154에서 8%를 적용했을 때 8,412원이야. 근데 나는 매년 이자를 먼저 이자를 만원씩을 줘. 그럼 차이가 나는 1, 5, 8, 8이 뭐죠? 할증 발행차금의 환입액이거든요. 그럼 얘가요. 어떤 영향이 미치냐면 이 금액에서 얘가 차감된 기말 잔액이 달라지는 거야. 105, 154에 1, 5, 8, 8이라는 금액이 차감된 금액이 이번 연도 기초시점에 사채를 장부상에 가지고 있는 기초장부가액이 되고요. 다시 그 금액의 8%만큼이 적용돼. 그럼 8, 2 8, 5만큼 그러나 우리는 매년 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죠. 8, 2, 8, 5에 만원이라는 금액을 차감하면 1, 715원이 발생되죠. 이 금액을 회계처리할 때 나의 이자 비용은 얘 8, 285원 그러나 현금 만원은 고정 그래서 나머지 차이가 나는 금액을 할증 발행차금의 상각 또는 환입이라고도 불러요. 마지막에 얘하고 얘를 더한 값이 마지막에 기초의 사채 장부가액의 금액이 되겠죠. 103, 5, 6, 6 빼기 1715 그럼 101 101, 851 여기다가 마지막에 8%를 곱하는데 금액이 똑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만원을 차감해서 나오는 금액을 마지막에 합산된 금액의 마지막 잔액으로 반영하고 그러면 1851 차감한 만원의 가치 8, 1, 4, 9 만큼을 나의 할증 발행차금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의 인식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자 비용은 8, 1, 4, 9 만원의 지급액은 매년 동일 나머지 차이가 나는 금액이 할증 발행차금 나머지 잔액 턴다. 상각 또는 환입 이렇게 처리 이게 이제 사채 할인 발행차금에 대한 상각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럼 보니까 뭐가 달라지 어떻게 움직이냐면 금액의 변화를 봐요. 할증 발행차금은 대변에 있는 차변으로 와. 차변으로 오는 첫 번째 금액이 1,500원이야. 두 번째 연도에는 1,700원이야. 상가객은 매년 증가해. 맞죠? 그래서 상가객인 거야. 정률법이라고 했잖아. 상가객은 매년 증가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가객은 증가하는데 현금의 지급액 대변의 금액은 일정하고 그러면 할증 발행이 차변해 이자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할증이죠. 그러면 이 금액이 매년 증가하면 이자 비용은 매년 어떻게 될까? 이자 비용의 움직임은 어때요? 이자 비용은 매년 봐요. 8,400원이 첫 번째 이자 비용이죠. 근데 그 다음 연도에는 이자 비용이 감소하죠. 그 다음 연도에는요? 감소하죠. 왜 감소할까? 여러분 이게 할증은요. 최초에 X1년도에 10만 5,154원으로 출발해. 그 금액에 이자를 구해. 근데 그 다음 연도에는 낮아진 금액에 이자를 구하죠. 마지막 연도에 낮아진 금액에 이자를 구하죠. 마지막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해당되는 지금 발행되는 가액의 이자와 그 다음 연도에 이자가 매년 어떻게 움직이는 게 맞아? 점차? 감소하는 게 맞지. 맞잖아. 근데 이게 감소를 어떤 방식으로 가냐? 할증 발행 차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할증 발행 차금이 증가하면 이자 비용은 차감한 금액이라고 보면 돼.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나누어지는 거죠. 할인하고 할증은 좀 다르다. 그 다음 처음에는 10만 5,154원이지만 갈수록 장부가액은 어떻게? 작아져. 왜냐하면 10만 원을 향해 가는 거지. 할증이니까. 할인하고는 다르잖아. 그치? 할증과 할인은 다르네. 그럼 할증과 할인은 다르네요. 자 다른데 하나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 있냐면 할인이었다가 할인이 대변으로 죽어나가는 거를 삼각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할인발행차금이 삼각하는 과정에서 매년 그 삼각액은 증가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요. 할증발행차금도요. 매년 삼각액은 증가해. 근데 할증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그것을 차감한 것이 이자 비용이 되다 보니 이자 비용은 감소할 뿐이죠. 현금의 지급액은 동일하고. 그러면은 할인발행했을 때랑 할증발행했을 때랑 공통점이 두 개 있네. 하나는 현금 지급액은 똑같다. 그거는 할증이든 할인이든 예외 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할인이 삼각되든 할증이 삼각되든 삼각은 늘 증가한다. 승각은 매년 증가한다. 그게 핵심. 이거를 말문제 객관식으로 정말 많이 내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먼저 사채는 액면 발행할 수 있지. 그럴 때는 삼각액 있어? 없어. 이자 비용은 어떻게 해? 내가 주는 이자가 매년 이자 비용이야. 똑같아. 그래서 사채 장부가액도 10만원에 발행된 게 10만원에 갚는 거니까 그 금액도 변하지 않아. 액면 발행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 너무 쉬우니까.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할인일 때랑 할증일 때랑 달라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할인이든 할증이든 똑같이 움직이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삼각 또는 환입액이라고 부르는 금액이 둘 다 매년 증가해. 그리고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매년 만원씩 똑같아. 단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금액과 사채가 장부상에 움직이는 금액이 달라지죠. 할증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할인은요. 이렇게 해서 10만원을 향해 가는 거죠. 매년 증가하고요. 매년 감소해요.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얘는 매년 감소해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 근데 이거를 암기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이것저것 한번 돌려본 거예요. 같은 건 외워놓고 다른 건 할인을 중심으로 외운다. 할증은 반대. 끝. 할인만 외워. 나머지는 할증은 반대. 단 할인이든 할증이든 삼각액의 움직임은 매년 증가하는 것 같아. 이자 비용도 매년 똑같아. 할인은 계속 증가해. 끝. 그럼 할인은 나머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좋고 암기가 힘들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나름의 시간을 토대로 좀 해보고 그렇게 하면 시험 대비는 너무너무 어렵지는 않게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5번입니다. 사채를 갚아요. 사채는 만기가 되면 갚아야 돼. 첫 번째가 만기 때 갚잖아. 그러면 아까 이게 할증이었든 할인이었든 할증이 X1년도 기초에는 예였다. 갚을 돈. 여기 이 장부상에 있는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당장 갚을 돈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X1년도 기말이 됐어요. 바뀌었대. 그런가 보다. X2년도 기말 바뀌었대. 뭐 그런가 보다. 나는 3년이 경과돼서 만기 때 갚을 거거든. 그러면 중간에 얼마가 바뀌던 뭔 상관? 만기가 되면 무조건 얼마로 바뀌어요? 10만원이 되는 거잖아. 다 죽었으니까. 그럼 만기 때 얼마 갚어? 10만원. 사채는 부채니까 대변에 걸어놨던 사채를 차변으로 반제해서 죽이고 현금으로 갚으면 피니시 끝나는 거야. 끝. 이게 만기상한이에요. 만기상한은요. 그냥 액면가에 갚으면 돼요. 끝. 과정이 복잡할 뿐이지. 그 과정까지는 궁금하지 않은 거야. 지금. 그럼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만기 때 안 갚고 중간에 갚는 거야. 조기상한. 돈이 좀 있어. 사채를 발행해놓고 계속 들고 갚았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이거 이자만 내야 돼요. 이자 내기 싫어. 나 돈이 생겼어. 갚아버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중간에 갚는 거죠. 대신 중간에 갚게 되면 내가 지금 장부상에 남겨놓은 금액이 실제 시장에서 상환하는 금액과 다르겠지. 다르겠지. 수수료도 있을 테고 등등등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적용해 놓은 건 유효이자율이지만 시장이자율에 의한 사채 상환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할인이 왔을 때야. 얘는 엑셀련드에 95,196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갚는다면 이거 갚으면 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엑셀 1년도 기말에는 이거 갚으면 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엑셀 2년도 기말까지 왔어. 두 번 지났죠. 1년 2년 지났죠. 지금은 이 정도 갚으면 돼. 지금 딱 이거거든. 근데 3년 만기 사채를 엑셀 3년도 1월 1일 그러니까 딱 이 시점이죠. 이 날이 결국 엑셀 3년도 1월 1일이니까 얘를 1년 남겨놓고 조기 상환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조기 상환해야 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현금 9만 5천 원을 결제하면 된대. 여기서 현금 9만 9천 원을 갚아야 된다고 시장에서 나왔어. 근데 내 장부에서는 이 사채를 현재 얼마에 갚으면 되는 걸로 장부상이 보여요. 얘죠. 그럼 9만 8천 원 정도라고 나는 장부상에서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금이 9만 9천 원이 나가면 나 돈 더 내는 거죠. 더 내지만 갖고 싶어. 어떻게 가냐. 자 이때 이 외계처리를 붕괴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보세요. 이것은 사채를 갚을 때는 항상 액면이 죽는 거야. 이렇게. 근데 사채가 죽으면 얘가 죽었지. 이제 장부에서. 근데 얘가 죽으면 얘 어떻게 해. 같이 죽어야 돼. 할인발행차금도 같이 사라지는 거야. 상환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할인발행차금이. 왜냐면 이거는 남은 1년간의 이자인데 남은 1년간의 이자를 더 그 돈을 쓰지 않고 지금 현재 갚는 거니까 이 돈은 갚을 필요가 없지. 상계하면 나는 이것만 갚으면 또이 또이거든. 근데 982하나 3이 나간 게 아니라 99,000원을 상환했대. 그러면 차변에 얼마 떠요. 99,000원과 98,213원의 차이가 얘죠. 그쵸. 결국에 그 787원이라는 손익이 떠요. 그것을 우리가 사채상환 손실 또는 이익 이렇게 부릅니다. 조기상환 하게 되면 반드시 고려할 게 뭐냐면 사채는 액면에 발행되는 경우는 실제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제시하는 액면이자와 시장이자율이 같아도 액면가액으로 발행이 안 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치 이것 때문이죠. 사채 발행비가 있잖아. 처음엔 액면 발행이었어. 그치만 결국에는 할인발행차금이 그 안에 천원만큼 이익에 할인발행차금으로 들어간다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할증 아니면 할인이야. 액면은 없어. 실무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시. 그래서 할인발행차금은 반드시 같이 죽는 거야. 너 죽었어? 너 죽는 거야. 꼭 그거랑 똑같죠. 건물을 팔 때 누게 죽이는 거랑 똑같은 방식인 거야. 할증은 같이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으로 사채를 갚을 때 할증이었으면 같이 차변으로 오는 거고 할인은 사채는 대변에 있으니까 죽고 할인은 처음에 발생이 차변에 되죠. 그럼 대변으로 와야 죽겠죠. 감가상강 누게에게 죽고 건물이 죽는 것과 동일한 방식. 사채 죽이고 할인발행차금 먼저 죽이고 그리고 나서 얼마가 상환이 됐느냐에 따라서 사채상환 손실 또는 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계정을 사채상환 손익이라는 영업의 손익으로 반지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채상환 손익은 어떤 형식으로 상환할 때만 발생되겠어요. 조기상환 할 때만 떠요. 만기상환 할 때는요 사채상환 이라는 손익 계정이 없어. 만기 때는 10만원 갚으면 땡이거든. 그래서 조기상환 할 때 사용되는 계정과목 사채상환 손익 이라는 계정과목 사채가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이 표예요. 이것을 말로 물어봐. 말로. 말로 물어볼 때 잘 정리하셔야 돼. 아시겠죠? 상가객 또는 환입액은 둘 다 매년 증가야.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매년 둘 다 증가야. 달라지는 건 이자 비용의 금액과 사채 장부가액이 매년 증가되는 게 할인이야. 그러면 할증은 반대. 외워놓으면 되지. 반대라고 해봤자 감소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사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했습니다. 사채 한 두 시간에 걸쳐서 좀 봤는데요. 시험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자 그럼 사채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비유동부책 다음 계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